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아 고 어 아 ju go 아 떨어어 왜 떨어어 시작연승 좋아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진짜 결승전이죠? 그냥 가위고 하지 말고 이거 하나빼기란 아니면 잘 못해 아니 하나빼기가 긴장감 있어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이거 진짜 잘한다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거 진짜 잘한다 어 방어가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하나빼기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여러분 여기 티비로 불이 붙어있어요 물이 붙어있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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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가위바위보 이거 진짜 재밌다 야 소원! 소원 성취해! 소원 성취해! 다위바위보 하나빼기 모자 자소원 선수 지는 사람 뭐 딱밥 맡겨 아니면 지는 사람 뭐 딱밥 맡겨 딱밥 좋아하니까 딱밥 맞아 내가 지면 권희한테 그냥 딱밥 맞고 형이 지면 우리 멤버 중에 하나가 나 내가 여기로 따라줄게 이거 세거든요 얘한테 나 내가 지면 권희가 맞고 둘이 지면 다른 사람은 알고 있어요 뭐야 여긴 뭐야 뭐야 아 도구야 잘한다. 가위바위보. 어쨌든. 가위바위보. 맞아. 어 내가 때려야 돼? 어 내가 때려야 돼? 어 내가 때려야 돼? 저 딱방 때린걸로 오 장난다 오 장난다 오 장난다 에헤헤헤 물론 안 쓸거같아 아 아 소리 쎄어 물론 안 쓸거같아 아 아 아 뭐야 자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엑스맨 게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거에요 스팸 사실 몇시간 전까지만 해도 스팸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또 굉장히 기대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한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또 예능에서 했었던 아주 재밌는 게임이죠 뭐죠? 힘껏스러운거죠 공포에 고무줄 입에 물고 당겼다가 빼 이렇게 놓기 어 진짜 생각만 해도 되게 아찔한데 우리 한번 힐링할게 재밌게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저희 분량 뽑아가야되기 때문에 너네들이 분량 뽑아야되기 때문에 너네들이 분량 뽑아야되기 때문에 너네들이 분량 뽑아야되기 때문에 투웨이브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투웨이브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이제 엑스맨 진행을 받을 친구들 한 번씩 모시겠습니다 네 니쿠씨부터 자 여기로 당신은 엑스맨이 네 알겠습니다 응 너네들 자 진짜 아 찌네 오 잘 몰라 잠시 잘 몰라 네 어 그냥 이거 쉬세요 네 이거 쉬세요 쉬세요 응 뭐야 왜 도래체 엑스맨은 누구야 엑스맨은 누굽니다 누구야 엑스맨은 누굽니다 누구야 엑스맨은 누구야 두피엠쇼 엑스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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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몬펄기 게임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게임 이름이죠 고무줄 청기홍기 게임 양팀의 멤버는 고무줄 양끝을 입에 물고 구호에 맞춰 청기홍기 게임을 펼친다 게임에서 이긴 사람은 입에서 고무줄을 놓고 진 사람은 자동으로 벌칙을 받게 된다 수건 수롱 저희가 특별히 준비해 온 게임입니다 직접 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스릴을 넘치면서 순발력도 필요하고 집중력도 필요하고 벌칙이 되게 공포감이 저는 아니에요 첫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중장점 조건 그리고 수롱 야 내가 갖고 오지 말자 그랬잖아 내가 야 진짜 야 이거 야 느낌 좋다 고다 이거 지지면 어 고무줄이 그거야? 네 네 병신들이 바꾼 거라며 아니 얇은 거 아니에요? 야 고무줄이 뭐 베어 이거 안전벨트 아니야 안전벨트 야 이거 안전벨트 아니냐 야 이거 안전벨트 아니냐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안전벨트 이거 형성성하는 안전벨트 느낌 뭔가 할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었어요. 이거였어. 아 이거였어? 그게 아니라 그거 쓰던 거 그대로 가져왔다니까 침 묻은 거. 그렇죠. 장랑을 하죠. 장랑을 놓치고 가시죠. 청기홍기 게임. 청기홍력. 왼발 들어. 왼발 들어? 왼발 들어. 왼발 들어? 왼발 들어. 내리란 바람에서 올려. 자 청기 내리면서 청기 다시 올려. 다시 올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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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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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야. 지. 지면은 진짜 놓지 마. 갈게요. 고마워. 가겠습니다. 자, 저기 뭐냐? 정기 올려. 정기 내려. 정기 내려. 올려. 내려. 자, 골반 흔들어. 침 고인다고요? 마시세요. 자, 갈게요. 정기 올려. 정기 내려. 정기 내려. 정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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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가 도는데. 니가 도라고. 놔. 손을 내려, 손을 내려. 내가 이겼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 야, 그래도 적딜한 단어를 알고 있네요. 니크씨와 찬성씨 대결. 시작. 골반 흔들어. 골반 흔들어. 골반 흔들어. 계속 흔들어. 시작. 정기 올려. 정기 내려. 정기 내려. 정기 올리지마. 정기 올려. 아아. 니크씨. 네네네. 아, 드디어 총어팀의 승리. 장착! 예에. 저진이야. 오늘 이렇게? 중수씨가 보는 주호의 장점 호를 먹어 야 호를 먹는 게 아니라 숨을 쉬는 거야 그런 거 있나 숨을 쉬는데 청농증도 때문에 준호씨가 보는 주호씨의 단점 영단이 소심해요 소심하지? 네 말 중수씨, 준호씨에게 보이는 장점 장점? 또 장점? 장점만 계속하는 거야 단점 언제? 장점 장점 굉장히 활발하고 너무 활발하고 너무 활발해요 준호씨, 준수씨에게 보이는 단점 난 이런 단점 나고 준수씨는 이빨이 정말 더 나아 이빨이 정말 더 나아 그건 제 앞에서 할 말은 아닌 거 같아 하하하하하 그래 피아노대야 그냥 게임을 시작하자 하야 왜? 하야 단점 안 하려고 하야 정말 멋진 아량과 멋진 모습 대박이다 진짜 자, 큰 이빨로 치아로 부르셔세요 앙 자, 이제 손 이빨, 이빨 봐 이빨 클로즈 빼줘요 자 진짜 크긴 크다 이빨 클로즈 빼줘요 자 진짜 크긴 크다 가까이서 보니깐 상호 같아 자, 가겠습니다